자막 제공 및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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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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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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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아 너무 뜨거워 진짜? 아 이거 말랑말랑 토테토시랑 젤리잖아 응 고마워 잘 먹을게 어 지금 마셔 얘들아 아 그럴까? 뭐 살 거야? 먹어볼게 가야죠 뭐가 유명해? 아 진짜 되게 많다 그러네 오 맛있겠다 진짜 많다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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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이거네? 그거네? 어? 기름 떡볶이? 아아 아 아 여기 여기 유명하잖아 아 아 아 아 아 크기 저래 진짜 커 아 왕꽃이다 완전 야 맛있겠다 오 되게 예쁘다 이거 맛있겠다 저? 나 우리 쩔일자 먹을래? 음 새로다 볼게요 음 음 내가 하나 더 갖고 오세요 네 내가 맛있어? 드세요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귀여워 귀여워 저거 저거는 이제 바늘같은걸로 음 음 음 음 이거 진짜 귀엽다 오늘 안쓰면 못나오는 거 아 가볼래 그랬어? 어 가보자 가보자 여긴 딱 맛있다고 그래? 아 가봐요 어 홈젤들부터요 제 유명한 방대 앞에 다 지열돼있습니다 우리 어니언 한번 드셔보시고요 음 맛있다 맛있다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가 시식해드리는 메뉴들이 저희 시그니처 메뉴만 지금 다 시켜드려요 이게 뭐예요? 이 상식에다가 디저트 메뉴 중에 제일 잘당하네요 맛있어 짠 짠 짠 짠 짠 짠 짠 우와 우와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뭐야 킴스 부티크 음 음 음 음 음 어 언니 이거 봐 이거 고무신이야 이거? 아 난 신을 수 있는 건 줄 알았어 하하하하하하 들어갔다 오직 아 진짜? 영국식방 어 신났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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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데먼도 예쁘다 춥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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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 아 언니 고민해 그거 고민해 원래로 많이 사면 태련된 거 같은데 진정아 너 지금 춥이 아니야? 근데 이거 봉으로 다시 다름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언니 이게 뭐야? 너무 맛있을 것 같아, 쫀득하고. 이거 너무 맛있겠다, 카라멜 브라우니. 맛있겠다. 안 돼, 안 돼. 다 이뻤다니. 끊이질 않아. 너무 예쁜데? 어떡해요. 그거는 그냥 빵 같은 거, 케이크 같은 거. 슥슥. 부드러워. 진짜 맛있어. 맛있다. 진짜 달다. 언니들 취향 아니지? 너무 달아. 이게 제일 맛있다. 이게 제일 맛있어? 아, 이거 왔어? 류피 귀엽지? 하윤이가 크리스마스 줬으면 좋아했을 것 같은데. 너무 늦게 줬어. 펄찌 만들어준 거 같지? 펄찌 만들어줘. 인형도 좋아하겠지? 아, separator의 피로 mayo. 이길의 중심 모델들. 신랑 cancel. 거기 들어갔다. 가자. 이제 샀다 물. 손님이 만들어줘... 고기 men 다 같이 해달라고. 성장의 손님이 만들어졌지. 한참 남아 있네 안녕? 어디 어디 어디? 여기 가게를 짜내야지 뭘 한다고? 집에 갈 때가 해야 된단 말이야 몰라요? 집에 갈 때가 해야 된단 말이야 한참은 뭔지 이해 못 했어? 여기 있어 어? 마스킹도 예쁘다 18,000원 다이어리 블루 내 스타일이 없어 재밌어 보다 이런 게 귀엽네 이거 되게 예쁘다 너무 또 예쁘고 진짜 너무 예쁘다 진짜 진짜 예쁘다 거짓말 근데 정장품데 이거는 많이 안 팔릴 거 같아 이런 게 더 예쁘잖아 근데 정장품데 이거는 많이 안 팔릴 거 같아 짱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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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이 언제까지 이거 공부하는 건데? 장갑 줄까? 아니야 장갑 줄게 아니야 짱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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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아트박스에서 샀구요 부모님용 홀로그램 카드거든요 이렇게 편하죠 요건 친구들한테 써주려고 샀어요 그리고 입 빨려 떡국 들어간다 절친에게만 보내는 패러디 떡국 새해였어 이렇게 하이라이너 원플러스 원으로 팔고 있더라구요 7,000원이어서 원플러스 원으로 이것도 득템했습니다 요거 하나랑 그리고 이 버전 하나 이렇게 두개 샀습니다 그리고 이거 저 진짜 사고 싶었던 거예요 아 그림이 나오는 데코러쉬에요 수정테이프가 아니라 그래서 얘도 3,000원 주고 하나 사왔습니다 짜잔 요 세일러문 느낌나는 펜을 하나 사왔어요 이렇게 슝 하트 하트 약간 그냥 일반 펜인데 그냥 디자인이 너무 예뻐서 하나 사봤어요 흐흐 감사합니다.